배구가 나온 최고의 MC이자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. 우리 각도우님을 모셔서 술 한잔 어때요?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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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습니다. 한 잔 수는 달려온다 한 잔 한 추억 속에 사랑한 사람 오늘 우리 술 안 나 어때요? 술 안 나 어때요? 우리 골은 석양에서 석양에서 그에서 피어난 그리운 얼굴 술 잔 석양 그리운 얼굴 한 잔 속에 인생을 담고 두 잔 속에 그리운 꿈을 담아 한 잔 속에 사랑한 사람 무지간미사연으로 한 잔 속에 그려 옵니다 한 잔 속에 첫사랑 눈물에 이번 주말에 술 한잔 어때요? 나를 안여주어서 생각난 사람아 하늘은 술 한잔 어때요? 하늘은 술 한잔 어때요? 하늘은 술 한잔 어때요?